달달한 게 막 땡기는 겨울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망디 쇼콜라 쿠키 만들기 150g의 버터를 살짝 녹인 후 설탕 100g과 계란을 넣고 버터를 잘 풀어줍니다 박력분은 210g, 코코아 복만 20g을 채치고 아몬드 슬라이스 120g을 넣고 날가루가 보이지 않도록 반죽해주세요 잘 뭉쳐진 반죽은 고루 펴서 랩이나 비닐에 잘 감싼 후 냉장고에서 1시간 이상 냉동시킵니다 약간 해동시킨 반죽은 원하는 모양으로 일정하게 썰어주고 팬에 잘 구워주세요 생각보다 금방 타니까 잘 지켜보다가 뒤집어야 합니다 만두 굽듯 잘 굽다 보면 달콤한 아망디 쇼콜라 쿠키 완성입니다 는 1. 2. 7. 10.